안녕하세요. 대상 웰라이프 마이밀 명예사원 이준호입니다. 이번에 마이밀 뉴프로틴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대상 웰라이프 사옥에 방문했습니다. 패키지 디자인도 물론이고요. 한 손에 딱 쥐기 좋게 그립감도 높이면서 마이밀 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썼습니다. 영양 가득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뉴프로틴 오리지널은 여전히 맛있고 새롭게 출시된 뉴프로틴 딥초코는 코코아 파우더의 깊고 진한 초코맛이 계속 마시고 싶게 만드네요. 더 맛있고 새로워진 마이밀 뉴프로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